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. 안녕. 여기는 지금 안양에 왔어요. 안양점에 도로시 불맛이라고 있다고 해서 먹으러 왔습니다. 지금 냉면 먹기 딱 좋은 날씨에요. 너무 좋습니다. 도로시 불맛 얼마나 맛있을지 가서 먹을게요. 고고. 이게 도로시 불맛이 많아요. 고기를 얻어봅니다. 고기도 맛있겠다. 고기도 너무 좋아요. 고기는 엄청나요. 장계로 먹고 싶으면 되니까. 장계로 잘 먹고요. 고기를 얻고 싶어요. 고기를 얻고 싶어요. 고기가 이거 좀 더 많아요. 고기를 얻고 싶어요. 제가 좋아하는 뼈에서 하악 먹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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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게에서 먹는 거니까 한번 자를게요 아 이거는 집에서 갖고 왔어요 쇠소를 낼다가 택배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맛있어 맛있어 네 잘 먹겠습니다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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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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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